10분 안에. 이거 잘 되는 것 같은데, 앞에. 뭐가 뷰티소? 닭볶음탕? 응. 닭볶음탕. 이거 다, 다 끈다고? 응. 끓기면 끄네. 나 안 끄는 줄 알고 되게 걱정했는데. 그래도 잘. 지금 아직 시간이 있을까? 지금 소품 끓는 거. 그것 좀 줘 봐. 잘 끝났네. 오. 오, 이 미션. 응? 응? 진짜 맛있어. 지금 우리는 기적을 만들고 있는 거야. 단순히 이게 못할 거야. 예스. 좋아. 야 닭돌탕 찻갈돌탕. 진짜. 와 진짜. 맛있겠다. 맛있겠다. 이거 야외에서 먹는 거 알잖아. 이거 야외에서 먹는 거 좋아. 알잖아. 뭐라고 해? 맛있겠다. 맛있겠다. 처음에 진짜 매일 줄 알았는데 쑥 들어갔으니까. 달콤함도 느껴지고. 이거는 비주로보다 안 매워요. 그러니까. 비주로 매운 비주로. 미국 사람들 부담없이 잘 먹을 것 같아요. 진짜? 미국 사람들 부담없이 잘 먹을 것 같아요. 이 정도면 매운. 한국 사람 부담이 있는지 볼게요. 와 이거. 이거는 한국 사람들도 좋아하는 마디야. 이렇게 익어야 돼. 이렇게. 우리 배식하는 동선 한번 보고 오는 거 좋지 않아? 네 배식하는 동선 보러 갔다 올까요? 네 갔다 오시죠. 자 가봅시다. 지금 애들 점심시간이라봐. 왁짝지글해. 아큐가 살아났네. 야 아침에 올 땐 그렇게 적막하더니. 시끌벅적하네 시끌벅적해. 오오오 skyskills에 constructive. 오오오 발 franc 1 Easter CP 오오오 transcendedeller 응ちら yerrie fan consgeo 아아악 천천히 한발 춤춰 다오오오. 6 un 1 수연 다 cambiar 우와 으아악 BTS 친구라고 사진이 많이 올라와있거든요. 안녕하세요. 이현복 셰프님 식사 한번 맛있게 드세요. 오케이. 들어갈게요. 여기가 배식이야. 놀찍놀찍하다. 강당이네. 진짜 깨끗하다. 감사하다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. 더 맛있어야겠는데 진짜. 잘해놨다 잘해놨어. 뭐라고 쓰는 거야? 허기환? 허기환? 허기환으로 썼다고? 허기환 아니야? 허기환 씨 누굽니까? 허기환 씨. 허기환 씨, 허기환 씨. 야, 흔히 있다. 이거는, 금 뭐야? 맛떡 맛있어야 되는데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팜, 이렇게.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다. 맛있게 먹은 bogus. 치기 able to sleep.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